이 당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이혼들을 섬기고 또 되푸는 마음들이 다 모여서 행복한 대학인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준비되셨으면 전등기사 여러분들은 전등버튼 위에 손을 올리셨으니까요. 서울 광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카운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전등기사 여러분들은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전등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시면 됩니다.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. 이제 섬탄트리에 불을 밝히겠습니다.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?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. 5 4 3 2 1 성공 1 2 1 2 1 2 2 2 2 2 2 2 2 2 3 2 2 3 2 3 2 3 2 3 4 4 5 4 4 5 4 4 5